자 뭐 가보도록 하죠 아 뭔가 이상한데 정룡이가 여기 뒤져보지를 않았네 오 투명 업보소 음 음 이거를 얘한테 좀 주고요 얘가 너무 빈처선도 개판이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버틸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구요 음 됐지? 이건 다 팔 거구나 또 팔 거 아니야? 음 음 음 잠깐만 음 이거 보다는 이게 더 좋으니까 일단 저거 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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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무기술로 하나만 딱 더 있었으면 좋을텐데 음 음 음 음 음 음 스피어 쓰는 애가 없지 음 팔죠 팔아 팔고 이것도 이것도 팔구요 이거는 음 롱소드라서 팔아 롱소드 쓸 데가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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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모 짤 Medicin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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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가 썬드가 뭔가를 잘못을 했나? 아 얘가 원래는 드로이드가 아니었나 보네 그 원래는 아내가 가족이 있던 앤데 자연의 불을 받아 드로이드가 돼 아 뭐 아 아이가 있었는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지지 않았나 보구나 그 아내가 남편이 가는 길을 막 막 막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그랬나? 아홉 달이면은 거의 초기면은 몰랐을 수도 있네 여자도 열 달이면 그 아이를 낳잖아요 임신기간 열 달도 되잖아요 어 이미 물론 mult비 일 일 일 일 일 일 예 원래 집이 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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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원래 집이 있나보네 어서오세요 음 음 그 집으로 썬드의 집으로 가야지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 당신은 아내를 내팽개 칠 사람으로 보이진 않군 음 음 잠깐만 메모라지 좀 할까 아씨 주문이 남은게 없어 다 써가지고 스피릿 암호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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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지 알지? 무슨 일인지 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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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문제가 있나요? 수동적으로 좀 바꿔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서 얘들로 싸우지 말고 나 참 가만히 있잖아 전투는 이어 3명한테 맡겨두죠 민스크한테 거의 직접 전투는 민스크한테 맡겨두는 것 같아 아이고 에너지 좀 세우고 잘 세우네 저 잠깐 뭐라구요? 랠리스 샌 랠리스 샌 랠리스 샌 랠리스 샌 아, 알겠어 오늘의 퍼포먼스에 대해 생각하는 건 오늘의 퍼포먼스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투표가 그렇게 불쌍할 수 있다면 우리의 투표가 그렇게 불쌍할 수 있다면 최일이라고 하나? cia-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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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아 젊었을 때 아주 최헌 이 법을 유지하자 헤어달리스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구하려면 막대한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에 관심이 있는데 말이야 먼저 그 마법사 정보를 좀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정보를 좀 캐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죠 실마리가 있어야지 하수도를 통해서 가야만 하는 것 그 이름은 매크라스 일단 마법사니까 정부 거기에 가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도시 하수도를 통해서 가는 거 신정구역에 있는 하수도 신정구역에 있는 하수도 흠 아유 우리 지온 에어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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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근데 지금도 충분히 강하네 야 지금도 레벨이 80에는 그냥 강한 편이지 잠깐만 스크립트가 없는 애가 있나? 아 얘 없구나 공격은 위저드 공격은 위저드는 에보케이션 종류의 마법만 주나? 에보케이션 마법은 어 얘 뭐 매직 미사일 밖에 없어가지고 아 산도 이것도 이건 컨처럿이 이것도 이건 에보케이션이고 아이 라이팅 볼트가 정말 쓰기 힘들다 음 어 일단 가자 신전지역의 하수도로 가보도록 하자 신전지역의 하수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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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제 6레벨을 슬슬 배우면 아 6레벨도 아직 겁나게 이제 쓸게 많구나 됐어 됐어 원에서는 레벨이 올라도 마법이 없어가지고 빈 공간 빈 슬롯으로 그냥 놔두고 다녔었어요 3레벨 뭐 4레벨 정도 쓸 수 있었는데 4레벨 스펠이 없어가지고 쓰지 못하고 알고 있는 스펠이 없어서 여기는 최소한 그런 일은 없겠네 없을 것 같아 어떤 스펠이든 아이고 누구야 노우랑 대화하는거야 어 헤어 어 썬드네 죄송합니다 엘프 도시가 없었지만 도시가 없었잖아 너 원래 도시에 살았잖아 썬드야 흫 야 에어리야 너 이씨 너 흫 흫 바람기 많은 여자의 그 그 보여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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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내가 있다고 하는거 보니까 유부남이죠 아이도 있고 음 흫 흫 흫 흫 흪 조작 queo 조작 흫 섬 흑 문명지 신전지역 여기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수도를? 아이고 갑자기 생기네 좀 탐색을 해볼까요? 여기도 가는 길 있나? 다 신전지역으로 통하는 곳이네 여기나 여기까지는 안전해 잠잠잠잠 함정 다 신전지역 다 신전지역 제대로 있다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다리에 있는 함정이 있을 것 같아 함정은 조심해야죠 함정은 없네 애한테 한번 정보를 좀 얻어보세요 하수도에서 마법사에 대한 정보를 좀 뭐야 아니 상에 있네 아니 이 하수도에 왜 내려와 있는거지 암거래상 같은데 야 애완동물로 트롤을 키워? 자 문제를 한번 처리해 주겠소 물론 물론 동전 동전 돈 거래인 성지에서 되게 간단 간단하네 남서쪽 구석에 있다 남서쪽 구석이면 이쪽인데 아 으응 이랄 names 으란 아암 장거리 우룽이 면역인 놈이 왔어요 쟤 장거리 묵은게 면역인거 같더라 야 고 고고고 아야야야야 아이 이거 야 뭐야 얘네 얘네 뭐야 바닥뜨루 이잖아 아 야 같이 오면 어떡해 아이 잠깐만 어 여기서 어 라이튼 쓰면은 봐보고 일단 내부터 죽여야되는데 음 일단 간단하게 곤충 소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삼연발 매직미셀 한번 날리죠 가까이 오면 삼연발 매직 미사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트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구요 됐어 네 내가 짜는구나 바다트롤 죽였으니까 무슨 간단한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 어 야 야 어 여기 500골 아까 500골 준다고 했잖아 돈을 경험치하고 500 리저드 그래 여깄다 아 이거 아닌데 한번 니한테 물어볼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수시프 길드하고 그 뱀파이어 길드 두개 말고도 여러가지 길이가 또 있네 다 다 조용히 있는 것 뿐인 것 같네 야 물론 못파는 애야 어오우 좋아좋아좋아 야 포션좀 사자 이게 이게 지금 필요하죠 마스..마스터 포션 그리고 어 지니어스 이것도 이것도 좀 필요가 좀 비싸네 퍼셉션 이것도 이것도 중요하죠 나머지는 일단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됐고 도둑관련 능력이 지금 지금 이 게임은 도둑이 정말 어 큰 역할을 처지하는 것 같아요 선정 상자 예 이게 천적은 어? 천적이 없는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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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aber 헛 헛 헛 헛 Jenn var 헛 pes 구멍 mindset 일단 임무증은 크게라 어 이거 코골트가 많은데? 어? 락샤사다 예 락샤사 제가 마법을 굉장히 안맞거든요? 마법지왕이 겁나게 높은건지 마법을 원래 안맞은 뭐 면역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겁나게 안맞아요 제가 어 쟤는 클라우드킬로 처리하죠 자 클라우드킬로 저장한번 하구요 멀리서 여기에 지금 애가 있었으니까 이쯤에 쏘면 아 안맞을거같은데? 야 잠깐만 저 위치를 정확하게 정리하자 얘를 얘가 지금 위쪽에 있어서 쏘기가 얘부터 일단 죽여야될거같아요 오케이 그러고나면 이쯤에다가 쏘면 이쯤에다가 쏘면 이쯤에다가 쏘면 이쯤에다가 쏘면 야 도망가 도망가 오 락사사 죽는효과 없음이야 락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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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쩌지 락사사 락사사는 그러면 직접 공격으로 죽이는 수 밖에 없다는 뜻인데 락사사 스나이퍼에 스나이퍼 제 하나만 클라우드 죽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죽이세요 자자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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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하수구 하수구 하수로망두 하루에 한번 쥐 트롤 머스터드 젤리로 변할 수 있다 아머클러스를 보너스로 주네 쥐 트롤 머스터드 트롤 파맛 아 에 와 이 추운 어 아 어 으 아 어 어 이렇게 변할 수 있네 일단 한번 변해볼까 제 건강 재생 능력이 있구요 오 공격의 수가 3! 근데 타코가 씨 뭐야 아 이거는 썬드를 줘야 되는데 썬드가 망토가 고정이라 이런 에이씨는 0까지는 떠나지네 몇대 맞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자 스나이핑으로 다 죽이고 어 스나이핑으로 죽이자 에이씨 저건 치는 육박자 아니고 얘네들은 뭐 몸으로 맞아가면서 다 싸워도 별로일 것 같은데 금방 안팔 것 같은데 음 음 얘한테 주구요 이건 얘한테 야씨 이거 참 너무 많다 많아 어 엘리멘탈 그 손을 내리겠어요 다 있냐? 너도 있냐? 또 넣어놓구요 아따 참 재미없어요 아 재밌는 줄 알고 저걸 계속하는데 재미가 없어 어허 단서가 없는데 여기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지금 하지만 열리지 않아 음 음 음 어 어 어 어 여기도 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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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공격하기 시작하고 넌 가만있고 넌 가만있고 어 넌 넌 그냥 가만있어 열어서 콜라인 콜라인테링도 무슨 음 너도 때려 음 너 너도 때리고 야 때려 때려 야 뭐야 뭐야 어 야 그래 안 때리고 고블린한테라 그래 오 그냥 활 쏘네 아이고 아이고 맞았어 맞았어 그거 고블린한테 맞았어 저거 고블린한테 맞았어 게다가 스크롤도 좀 돼 음.. 음.. 아 이거 팔고 왔어야 되는데 야 너 팔거 일단 얘한테 아 얘 힘이 너무 높다 좀 어 아 무겁지 않은 것들을 얘한테 주고 팔 것들 음 그리고 화살을 좀 가져가자 됐어 오케이 뭐가 마법 볼트는 왜 이렇게 알아보기가 어렵냐 뭐가 마법의 볼트고 마법 볼트가 아닌 볼트고 인제 붕관냐가 제가 이건 다 바이생이네 다 바이생은 뭐냐 독데미지구나 독볼트구나 라이트닝 볼트 보이잖아 라이트닝 볼트는 정말 없네 이쪽 열리는거 보니까 이제인거 같아요 어서오세요 볼펜하시네 이거요? 이거 이런거? 이거는 그냥 대면 나오는데 대고서 탭을 누르면 나와요 탭키 이게 단축키가 굉장히 고정게임 많아가지구 잠깐다 이거 없구나 이걸 다른걸로 바꾸자 아 고정게임 조그만큼 아니 굿 아 대고서 뭐 뭐 지구 뭐 없냐 공격 야 공격 공격해 오오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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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스더스트 말고 오오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유씨 오오오오오오 야야 오오야 와 죽어버렸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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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런놈들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 미쳐버리겠구만 음 음 힐 힐 힐 힐 힐 힐 너 나도 힐 잇지 않나 아 나 힐 힐 몇개 없었어 아 얘 얘 이거 다행히 있다 좋아요 저작업을 하구요 여기 주문소에서 오오 오오 위기 대비 오우 위기 대비 위기 대비 아니 이런 좋은 마법이 마법이 이건 일단 넣어놓고 야 위기 대비 저게 몇 레벨 짜리지 6레벨이구나 저것도 6레벨 마법을 하나씩 하나씩 겁나게 많이 얻네 아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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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쥈 잘되던 그 나는 이런데도 iph 저를 굉장히 요 자, 현정 발견 현정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정 하나 발견하고 야는 함정 해제하라고 하고 누군가 한명 있는데 여기다 함정 있을 것 같아요 상자에 있어 근데 바닥에 있는게 아니라 상자에 있는거야 뭐 어 누가 이거 뭐야 운볼크? 죄송해야되요 미노타로스도 있네 아 아 자 저장한번 하구요 음 뭔가 현옥마법에 걸려있는거 같애 여기서 민스크를 민스크도 얘네들을 싹 다 죽여볼까 잠잠잠잠잠 사장하구요 어 이 라일락코르가 정신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봐봐 쟤네들 야 좋아좋아 니가 장거리 공격을 담당해 어 아 아이고 아이고 뭐라고 하냐면 난 잘난 방패를 잡았고 그 중분을 잃었어 하나도 안 미안하 한 미안하군 중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 아 마법으로 죽일거 자 엔채트먼트 면합을 해놓고요 그리고 하급 주문 저장기 하급 주문 저장기로 근데 해봤자 뭐 할만한게 없구나 음 일단 거미줄을 깔죠 거미줄을 깔고 아냐아냐아냐 상태이상 아니 거미줄 깔아야겠다 거미줄 깔고 자 포박됐죠 오케이 싹 다 포박됐어요 이러고나서 어 파이어홀을 자 한 번 더 쟤넨을 포박됐기 때문에 날 공격해도 어쩔 수 없어 오오야 한 방 더 아유 없잖아 어 어 감속 감속 오케이 매직미사일 이게 이게 인첸트먼트인가 잠깐만 거미줄이 끌어보니까 에보케이션이구나 음 자 자 오다가 또 걸렸어 어 어 죽어 이마 오오 오우 다행이다 죽는여 풀렸었는데 됐어 됐어 어 안 죽었어 오우 오우 와바 오기만 해봐 야 매직미사일 사면발라 알려줄게 야 매직미사일 매직미사일 한 명 더 한 명 더 이게 이걸로 타려나? 한 번 한 번 빨리 써보고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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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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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하아 소생환자 를 해야 됐죠 여기서 쉬어야 되는데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아이 뭐야 안 쉬어 지잖아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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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너 있을걸 어 그 다음에 감정조정 후 삼형 발로 그리고 너는 이걸 써 오오오오오오오옥 세운 자세 pics 다 맞추잖아 오오오오 우와오 죽어 이만 빨리 와 얘들 다 죽게 생겼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야 계속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이언스킨부터 일단 어어어어 어어 어어어 뭐서 젤리로 변해? 뭐로 변하지?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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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이eles 어 아유 도망가야 되는데 아 성역 성역 일단 뒤로 뒤로 빼 일단 뒤로 빼 아아아아아앜 나이씨 아아아아하해아이 üh씨 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됐어 있어 푸데이셔닝이 지금 얘한테 있지 포박을 걸고요 가자 프리에이션이니까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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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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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나머지 갈 필요가 없지 여기에 가볼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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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야 때려 때려 그냥 잘 짜 EPL을 워에크하게 해줘야 돼 EPL 저거 잊었어요 아 어이구 야 겁냥 세구나 그래도 어 야 어 야야야야야 피해라 피해라 야 icans knit 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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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얘 띠 경의 o dock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되겠다 포박 놓고 똑같이 포박 놓고 그리고 저니가 오옹 아 나이씨 저기까지가 왜 감정 아 그 야 그냥 이렇게 된거 좋아 도망가 도망가 야 아니 도망가 노고 감정조절까지 오케 죽어라 야 한번더 어 아이 아이 쓰 아 몰라 몰라 혼란걸렸어 아 1밖에 안달아서 데미지 주는건 확실히 조금 그렇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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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 아우 감정조절당했지 참 야 이때 이때야 나 마구 죽여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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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났어 아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났어 에 에 튀어 튀어 이제 못 튀어 아 나 범위면 범위 공격방법이 없어 하와이옥을 두방 날려야죠 아 아 아 일단 감속을 쓰고 빨리 달려면 안되니까 그리고 빨리 달려면 안되니까 그리고 빨리 그 아 자 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마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고 다 죽여 매직미사일 연발 거기에 어 아이언 스킨쓰구요 호호였습니다 아아아아.... 에너지 진짜 왜 그래! 여기까지요? 야 공격해! 그러면 아가 rack 어렵다 어려워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옷 루티겟 동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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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드 썬드 이제 폴러 한걸렸습니다 아니시 아니 뭐가 이렇게 운보홀크들은 그 정신공격 때문에 아주 그냥 미쳐올 것 같다 야 헤어다리스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완전 고전 됐네 무슨 끝에 탔어하는 이상한 놈질 때문에 됐어 말해봐 쇼는 없네 민스, 부스, 준비되어 완치는 없네 완치는 없네 완치는 6레벨에 있는거지 일단 제 에너리를 좀 채워줘요 제 작업은 무엇인가요? 뭐 있었냐 뭐 있었냐 어 얘네 채우는 하나도 없네 음 뭐 어쩔 수 없이 야 아 뭐 먹어라 포션 먹어야죠 됐어 그래서 이정도만 일단 채우고 여기에 아까 함정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작동을 시켰는데 반복함적인지는 모르겠다 아니네 어 저건 무슨 열쇠가 따로 있어야 되나 어 이거 무슨 목걸이야 변화 변화에 대한 변화? 변화에 대한 내성굴림? 변화? 변화 내성굴림 있나? 석화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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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쓸데없는거보다 나으니까 이거보다 나으니까 이거보다 나으니까 하포목걸이 어디다 쓰는거야 도대체 능력이 없어 저거 체리언쿨롱 혹시나 또 혹시나 또 실패할까봐 이건 안되고 여기도 있었죠 저장음을 하구요 네 네 네 그 단계의 택틱이야 오 저거 할 수 있어 난 안해 난 알레르기 그럼 여기 함정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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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했지 일단 일단 다이오에 놓고 다이오에 놓고 다이오에 놓고 다이오에 놓고 다이오에 놓고 다이오 됐어요 그 해오다리스 무 도둑? 무슨 말 하는거지? 단 당신은 그 도둑 때문에 납치했다고 생각했는데 데? 무슨 말 하는거야? 무슨 게임? 오오오오! 에에에에에에에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어.. 하급 종온 저장기 한번.. 나 하급 종온 저장기 어디갔지? 아 지웠구나 어쩔 수가 없네 아 메모라이저 수가 너무 모잘라 메모라이저 수가 너무너무 모잘라요 하급종료전기 어서오세요 무캐스팅으로 충북과 성과를 쓸 수 있다는건 정말 엄청나지 그건 그렇고 사그룹도 뭐 자 버프 마법을 좀 걸죠 어 얘 너 스톤스캔 어디갔냐? 벌 썼냐? 어 깜빡임 쓰구요 그 다음에 분신쓰고 그리고 주문면역 을 보호계 컨저레이션 음 보호계 쓰구요 디스펠 걸리지마려 뭐 보호계 컨저레이션 그리고 그리고 너는 얘한테 향상된 투명함 걸어주고 너는 어 성과 자 방어까지 걸어주고 아 아 이게 뭐 아이씨 한대 움직여가지고 괜찮구요 됐어 잠깐만 그럼 됐지 음에서 보고 필요없고 죽음으로부터 필요없고 가자 고우 고우 고우가 아니라 잠깐만 고우가 아니라 어어 이렇게 하고 얘 도착하자마자 벌레 벌레 그 소환 시전해야돼 오케 오케이 나 지금 얘는 지금 투명하니까 오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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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 지금 캐슨 못해 100% 그거야 실패야 실패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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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효과 없는 무기란 하지만 어 민스크는 줄 수 있을걸? 어? 민스크도 안 돼? 저거 마법적인 무로부터 뭐하냐? 마법 맵인가? 저거 뭐지? 마법 마법 아 마법 메피구나 메피구나 진짜 왜 하나도 안 받던거 어 잠깐만 그러면 돌파 중문은 나 없지 돌파 중문도 없고 디스펠도 없고 죽은 내 조끼는 있나? 죽은 내 조끼도 없고 어 돌파 있네? 근데 맹원 해지를 안했네? 아이 나이스 이거 제거하고 볼파 됐다 아 이게 뭐야 경험치를 150밖에 아 아 14000이구나 뭐가 뭐해 150이라든가 뭐지 파이어 레지 스턴트 차라리 파이어가 났데 이건 팔구요 스카이드로그 부서지 넣어놓고 넣어놓고 오 리절렉션 스태프 리절렉션 스태프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게 몇번 찾으냐 열 번 클라우드 킬 도 있어 일단 넣어놓구요 클라우드 킬은 클라우드 킬은 6번 밖에 안되네 야 이 좋은 아이템 먹었다니 이렇게 대박 대박 헤어달리스를 구출하는데 성공하네요 빨리 가자 다운 아 내 머리 흐름이 흐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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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뭐냐 이렇게 하고 흐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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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말로 대답해오면 이런 말로 응수해줘야지 당신의 친구인 랠리스 샤이가 나를 움직였다고 해두죠 좋은 교재는 언제나 연예인의 자리가 있는 법이지요 랠리는 무서우세요 이 스파로우가 완료되어 그리고 당신의 command은 당연히 얘도 마법사 마땅히 뭐 그렇게 쓸만한 마법은 없네 가속은 필요없고 어 감속을 차려 했어라 감속이 제일 아니다 감속은 애들도 많으니까 행운 투명원도 필요없고 투명원도 필요없고 이거 필요없고 눈모음 마법은 좀 필요있고 하나만 해 그래도 엔트로피 엔트로피 플러스 2검이네요 내성권리 스파로우면 3점이 추가적인 독데미시 이거는 2점의 민... 민첩성을 잃는다고? 야 근데 이게 왜 어... 오프엔드야? 이게 메인엔드로 가야지 자 점 점 데미지는 똑같아요 이게 메인엔드로 들어가고 이게 오프엔드로 들어가요 이게 맞는거죠 아 티플링이구나 종족이 어우 저항력 대박이다 오오 실소드가 두개야? 아까 여기 잠겼던것도 열리리네 어 열리네 저 마법사 말이 맞았네? 얘가 도둑이였어 아휴 진짜 아무튼 지들의 이익을 위해선 거짓말을 선수치 않는 애들이야 음 일단 나는 못쓰잖아 이거 혼란 주문이 걸린 그런가 없네 일단 니가 가지고 있으나 저 마법사는 저 마법사는 어 너 근데 방어마법 뭐 할만한게 없냐? 잠깐만 갑옷이라도 세소한 스톤스킨 스톤스킨 까진 아니고 갑옷이라도 세소한 아아아아 아 이런 멍청한 놈 같나? 야 야 아이 저걸 실패하면 어떻게 해 됐어요 갑옷으로 갑옷은 개판이야 개판 최소한 갑옷이라도 하나 입고 있어야지 아 위로 올라가서 있나? 오오!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어야지 모든 걸 볼 수 있는 건 죽음과 싸움 그리고 내가 부족한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 폭력을 막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거야 어어 잠깐만 아 근데 가질 못하는데 아 아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왜 온거야 어떻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죠 스파 스파 컨트롤 Y였나? 컨트롤 R은 뭐지 그러면? 어? 쯝 쟤 어쨌든 어.. 헤어 달린 숲 구한대 완료였네요 잠시만요